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 오늘 또 보세요. 구매하기 위해 롯데마트에 갔습니다. 활동보조 선생님의 차를 타고 롯데마트에 갔습니다. 날씨가 비가 냈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에 도착했습니다. 포켓몬스터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그런데 잠깐 또 보세요. 구매하는 것은 어떻되것? 또 보세요. 구매하기 것은 어떻게 되거야? 그것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보세요. 구매하기 것은 어떻게 되거야? 그것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보세요가 신제품이라 롯데마트에는 안 들어서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켓몬스터 프라모델, 팽돌이 프라모델 조립하고 있습니다. 뇌천리터와 티비오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